아트, 카피, 매체, 기획 이렇게 이 팀은 한 명도 같은 직군이 없어요 광고회사에 있을 수 있는 총문화 인사는 빼고 전혀 엉뚱한 사람들만 모아서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팀은 엄청나게 싸웁니다 정말 싸움을 많이 해요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싸우는데 근데 신기한 아이디어를 잘 내요 근데 이렇게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면 회사위 분들이 꼭 물어봐요 야 이거 누가 낸 아이디어니? 너의 XT가 한 여섯 명 되잖아 이거 누가 낸 아이디어야?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질문이죠 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그 조직을 해치는 질문입니다 누가 낸 아이디어죠? 그 공간이, 그 조직이, 그 공간에서 행해지는 거 엉뚱한 인터랙션이 만들어낸 아이디어지 그걸 누구라고 한 사람을 찝는 순간 그 조직은 와해돼 버리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구슬이 중요합니까? 꿰는 행위가 중요합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따지는 순간 그 팀이 깨지는 거죠 던지는 것도 중요하고 꿰는 것도 중요하고 구슬과 꿰는 건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브랜스토밍이죠 저는 브랜스토밍 할 때마다 항상 앞에 딱 한마디를 합니다 이 회의 시간엔 딱 한 가지만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빼고는 다 된다 그냥 머리가 뜨끈뜨끈한데 아직 튀어나오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혼자 책상 위에 놔두지 말고 회의실로 갖고 와라 창피해하지 말고 꺼내라 아이디어는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아서 저는 평생 아이디어만 하고 짜고 살았는데도 지금도 남 앞에서 이거 어때?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쑥스럽고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거를 과감하게 말하고 주변에서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 성숙된 약간은 부끄러운 아이디어를 회의실에서 과감하게 꺼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을 2500년 전에 공자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군자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것들끼리 조화를 도모하는데 소인배들은 무엇이나 같게 만들거나 같아지려고 한다 밑에 줄은 이렇게 얘기했죠